안녕하세요. 저는 몽골 만민교의 히식트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2005년에 한국에 있을 때 저는 당뇨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서 시력이 나빠졌고요. 두 팔과 발가락이 여름 겨울 할 것 없이 항상 차갑고 아파서 잘 걷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 수련회를 통해 꼭 치료받기를 사모하여 금식과 기도로 최선을 다해 준비했죠. 지시엔 생방송으로 수련회에 동참했는데요. 이수진 목사님께서 증거해 주시는 영계라는 말씀을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해 주시는 목자의 권능에 대해 들으면서 저도 치료받아 권능의 증인이 되기를 사모했습니다. 당뇨로 인한 시력 저하와 발가락 통증을 치료받기를 사모하며 마음에 품고 간절하게 기도받았는데요. 갑자기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팔과 다리에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다 받고 나서는 통증이 다 사라졌고 힘까지 주어져서 이제 전도와 신방을 더 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시력이 예전보다 좋아져서 더 잘 볼 수 있게 되었고요. 힘과 활기가 넘쳐서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이번 체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리고 목자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기에 천국 새 예음사는 꼭 들어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감사합니다.